특목고 자사고 존폐에 대해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하 후보는 고교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 후보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합당하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영재 교육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의 교육 복지, 교사 업무 과중, 인성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방식은 달랐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의 존폐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 차는 뚜렷했습니다. 하윤수 후보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가겠다는 건데, 일반고와의 동반 성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동반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해 가야 된다. 김석준 후보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등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영재 교육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두 후보의 방식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김 후보는 학폭위와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업무는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향후 학교 지원 체계를 확대해 새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강조한 하 후보는 지속가능하고 기대이익이 있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며 업무 총량제 토입을 주장했습니다. 본연의 업무, 외적인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동시에 인사 시스템 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사기 진작적 차원의 교육의 행정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기대이익이 있고 지속가능하고 기대이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서 김 후보는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안정망 확충을 강조한 반면 하 후보는 대안학교 확충 등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에 따른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하 후보는 디지털 기기관리 시스템과 함께 체육과 예술 등의 재능교육 병행을, 김 후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활용한 디지털 인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박인배입니다.